영월군이 2023년 주요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합니다. 최명서 영월군수는 덕포리 공공기관 이전부지 조성,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, 동서강 정원 청령포원 조성, 봉래산 명소화 사업 등 지역의 핵심 사업과 중장기 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군민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. 오는 27일 영월읍과 북면, 남면을 시작으로 30일엔 주천면과 무릉도원면 등 다음 달 2일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회가 이어집니다.